뮤지컬로 행복한 도시 대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딤프 KBS 대구 방송총국과 함께하는 제9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어워즈 아시안 최고 뮤지컬 축제의 화려한 피날레 유준상, 박은영 아나운서의 사회와 함께 국내외 최고의 뮤지컬 스타들이 대구를 찾아옵니다 KBS 1TV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제9회 딤프 어워즈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제9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어워즈